주인공 아! 지나가도 돼 천천히 지나갈게 오 좋아좋아 아 이거 때문에 진짜 편해졌어요 그쵸? 그쵸? 아 진짜 재밌다 아 그쵸? 아 그쵸? 아 그쵸? 어? 꼴사가라서 그렇다는 듯 그래 싫어! 찍을거야 지나가봐 사과 따는 것도 봐야지 됐어? 언니 모델 해주시는거야 모델 해주시는거야 아 이게 귀다네 고소 아 이것때문에 진짜 편해졌어요 그죠? 이거 아니면 못해 아 맞아요 어 2.5kg 언니 2.5kg 사과 박스 되게 귀엽다 어 2.5kg 되게 이쁘다 정보가 많이 불켜서 나가 지금 응 이게 13과 불 켜줄게 아 그래 불 켜줄게 이건 파치 응 야 어떤 19과 아휴 한 바퀴 돌려볼까 돌려볼까 13과 14과 지금 큰거는 올리면 안돼 응 큰거는 지금 물면 다 잡혀있어 응 아니 큰거는 이제 쇼핑몰에서 빼면 되지 17,18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게 언니 그러면은 2kg짜리 나가는건가 다 잡혀있어 다 잡혀있어 다 잡혀있어 음 음 음 요게 14? 어 어 요게 14? 17,18 응 어머니는 주문하셨어 어머니는 주문하셨어 언니 이거 하나만 열어봐주면 안 돼? 그래주세요 딱따라 여기 끝에 이렇게 나가는 박스 괜찮네 지금 3kg짜리 있는데 요게 그렇게 많이 여러가지가 아니여 맞아 요거 쌍 тан기록 이렇게 다 가는거야 이렇게 11개 들어간네 11개 들어간거구나 21간이 15분 못넣는거지 안전한